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그리스도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 행복한 시간 여기 있는 시간 고통 고통 이곳에서 본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도 맛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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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체크인이지? 우와 동그란 식탁으로 바뀌었네 안에도 좀 바뀐 것 아닌가? 우와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와도 침실 짜잔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안녕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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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Скjer 잘 먹었지? 계속 움직였다 지금은 안 움직여 좀 쉬자 이렇게 블루보트 가는 길이 있답니다 한입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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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characterized 한입더 한입더 다 expected 도라 다ny 讈 KNOW 월 make 예 라위 dollar 다음날 영응 고춧가루 내가 한 번 깟을까? 오징어 이런 정도 보고 처음 먹었잖아요 네 짜라란당 주먹을 הז Arbeit 반죽 오징어져 끓이로 손바닥 느낌이네. 응.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근데 밥은 진짜 맛있다. 자기는 간이 따로 되어있는 거가? 응. 네, 내장국. 이게 최애 1등 된 거 같은데? 응? 그 정도? 아 그런데 이번에 진짜 맛있긴 했었지. 너무 맛나 생각했거든? 근데 많긴 한데 많이 있었는데 나 먹었어. 하나씩 먹어봐야 돼, 맛이야. 그치? 아 왜 오빠 별로 전복을 많이 안 썼지 생각했지? 아 전복 워섭집 먹었네. 그니까. 아 먹었어. 분신하고 나라도 전복보다 해장물이 더 맛있는 거 같아. 이제 너무 맛있어. 오는ен입니다. 반찬을 항상 한 번 살고 있었어요. 아는 모든 곳이 담아라, 처음에 물은 함께 먹었어요. 제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 제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 아무것도 안 보여 낮에 오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제주 원픽이 되었습니다 진짜 원픽 찐 원픽 별미네 별미 전복 돌솥밥이 별미야 음 달아? 응 계복이 너는 이제 태어나면 엄마 아빠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된단다 말 안 들으면 너는 엄청 혼낼 거니까 안아 엄마한테 근데 나는 어마한 엄마가 될 것 같아? 오빠 왜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막 무섭게 할 것 같다고 맨날 윙태곤 태곤 한 거 봐도 왜? 나 태계 얼마나 사랑 많이 주는데 윙태곤 엄마가 무서워서 못 혼내잖아 그건 내가 맨날 괴롭고 그러는 거고 귀여워가지고 맨날 껴안으니까 집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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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콜릿 향이 나요 오 오 오 너무 예뻐 응 오 오 오 다 좋아하는 거 이래 사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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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바람도 바람인데 온도가 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 우정이네 진짜. 제주산 고사리랑 묵은지래. 아 뭔지 알아 이거. 고급이 아빠 별로 같아요. 고급이 아빠 별로 같아요.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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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가리파. 불안한데. 밥을 조용히 먹고 이걸 먹는 게 낫나? 그래? 조금 없어. 불안해. 이렇게. 가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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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가리파. 가리파. 금비 올려갔어? 응 행복하다 행복해? 김치도 맛있겠다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뭔 날이 그래 어떻게 알았어? 원래는 터치하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 김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절대 아니라 살짝 닫자고 바로 바뀌고 있어 진짜 바로 일어나 깜짝 놀랬어 난 간에 한번 써먹을게 다음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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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전엔 반갑습니다 도착 도착 어? 또 카페인가? 이거? 되게 이쁘다 그런거 같지 근데 왜 이름이 안좋게가 우리가 가는 카페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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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12월 1월 9월 10월 남순 1일 1일 2일 2일 1일 우리야, 기사님 왜 저런 곳을 안 할 거야? 고맙네. 어, 아가씨까지 너무 좋지? 어, 나 첫째 저거. 살려면 시작할게.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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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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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 kau sou save it 왜 이렇게 맛있어? 응 맛있어? 갈치를 올려줄까? 올려드릴게요 아니 갈치를 김치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 갈치를 김치랑 먹어? 응 먹어볼까? 옆에서 김치랑 응 진짜 양념치킨 자 이거랑 같이 먹었어요 양념치킨 젊은한지 많이 봐서 저거 먹어서 진짜요? 진짜? 양념치킨 양념치킨 다먹어 이렇게 다먹어 아 이런거 다먹어 와 맛있다 입니까 먹어볼게요 근데 잘못됐어 일단 고기를 먹어 그리고 나는 그 고기 맛을 느껴 해로는 김치를 먹어 김치맛을 느껴 짜잖아 그때 밥을 먹어 대박 음 되게 삼합이라고 하는거 알겠어? 먹어 조토화 네 자신이 되게 하이에나 같아 땀이 무조건 거의 다잉 고기를 못먹거든요 오늘 먹고싶어서 왔는데 다행히 잘 들어가요 너무 맛있다 일이 있는거 이거 다행이봐요 다음 태교행에 봐요 다음 태교행에 봐요 집에 가나요 휴먼 집에 가나요 휴먼 집에 간다 안녕 안녕 제주도 오 와 이거 김밥 4,500원인데 음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이게 4,500원짜리 김밥이냐고 맛있어요 송당김밥 요거까지만 마시겠습니다 김쥬? 예 맹세? 예 예 예 안녕 안녕? 애가 안녕 딩댕이 안녕 딩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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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